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150석인 모양이죠. 150석인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인턴 위조 발급 때문에 의석을 잃었던 최광욱 씨 전번에 금수완박법 때 위장탈당을 했던 광산굴 겁니다. 광주광역시 민형배 씨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병이죠 김용민 씨. 김용민 씨가 아마 출판기념에 참여 를 해 가지고 김용민 씨가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이 민형배 민주당 의혹이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물꼬를 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기여가 아닌 거죠. 근래에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측 인사들한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현역 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아마 국무위원이나 이런 탄핵의 모양이죠.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150명을 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4.15 총선을 다 도덕질 해 가지고 다수의 이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또 이제 조국신당 주장이 또 나왔네. 이제 한 분이 보니까 제발 탄핵해라 탄핵 발의해라 탄핵 역풍을 맞아서 여당이 200석을 할 수 있게 빨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역풍이 크게 이제 몰아닥칠 테니까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조국신당을 만드는데 이제 사법부의 이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국시가 이제 신당을 만들게 되면 4.15 총선 때 위성정당 꼴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4.15 총선 당시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위성정당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의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매당인 열린민주당 함께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추출액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의 비례정당에서 승리를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조국신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과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분 말씀처럼 김용민 씨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컨설팅을 하면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총선 전이니까 아마 역풍이 심하게 불을 닥칠 것이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근래에 들어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정선거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탄핵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탄핵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 죄목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제 조국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무에 직접 개입한 부분들을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확보된 37,453표를 강서구에 그런 출마했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소투표하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압승을 했잖아요. 이제 꼭 같은 방식의 여러분들 조작이 만일에 황해지게 되면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더불당이 여러분들 한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테. 그렇게 되면 한 224석 정도 비례대표 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2024년 총선은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손을 보였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뭐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미래일이니까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참 더더욱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도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봤을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3%부터 시작해 가지고 7.5%까지 뻥튀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132만 표에 329만 표가 될 수 있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과 더불당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그렇게 이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마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윤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표 조작하게 되면 저는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죠. 그런데 워낙 여러분들 믿음직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에 대한 상당한 조회의 한 사망을 가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